21.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는 1. 리프트 레버 2. 고저속 레버 3. 틸트 레버 4. 전우진 레버 정답은 1. 리프트 레버 22. 기중기에 사용되는 케이블 와이어는 무엇으로 세척하는가 1. 엔진 오일 2. 경유 3. HB 4. 휘발유 정답은 1. 엔진 오일 23.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 2.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한다 3. 토인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4. 토인 조정이 잘못되면 타이어가 편바모된다 정답은 1.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 24.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은 1. 유성기어 베벨기어 선기어 2. 선기어 클러치기어 헬리컬기어 3. 유성기어 베벨기어 클러치기어 4.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캐리어 25.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제동이 풀리지 않는 원인은 1. 파이프 내의 공기의 침입 2.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 막힘 3. 책 벨브의 접촉 불량 4. 브레이크 오일 점도가 낮기 때문 정답은 2.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 막힘 26. 겨울철 연료 탱크 내에 연료를 가득 채워두는 이유는 1.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이 생김으로 2. 연료가 적으면 휘발하여 손실되므로 3. 연료 게이지가 고장날 수 있으므로 4. 연료가 적으면 출렁거림으로 정답은 1.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이 생김으로 2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1.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2.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3. 면허를 신청할 때 4. 면허가 취소된 때 정답은 3. 면허를 신청할 때 28. 대형 건설기계의 특별표지 부착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총중량 40톤 이상인 건설기계 2. 높이가 4.0m 이상인 건설기계 3. 길이가 15m 이상인 건설기계 4. 너비가 2.5m 이상인 건설기계 정답은 3. 길이가 15m 이상인 건설기계 29.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전동장치의 형식 변경 2. 기종 변경 3. 유압장치의 형식 변경 4. 원동기의 형식 변경 정답은 2. 기종 변경 30.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방법 중 위반이 되는 것은 1. 차로를 따라 통행하였다 2.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였다 3.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4. 택시가 건설기계를 앞지르기를 하였다 정답은 2.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였다 31. 신호기가 표시하고 있는 내용과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신호기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자기가 판단하여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신호에 따라도 좋다 3. 수신호는 보조신호임으로 따르지 않아도 좋다 4. 경찰관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정답은 4. 경찰관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3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지점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1. 10미터 2. 7미터 3. 3미터 4. 5미터 정답은 4. 5미터 33. 다음은 도로교통법규상 주차금지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1. 전신주로부터 12미터 이내에 지점 2.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3.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지점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지점 정답은 1. 전신주로부터 12미터 이내에 지점 34. 노면의 결빙이나 폭설 시 평상시보다 얼마나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40 2. 100분의 50 3. 100분의 30 4. 100분의 20 정답은 2. 100분의 50 35. 추갑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충격 흡수 2. 압력의 점진적 증대 및 일정 압력 유지 3. 유량 분배 및 제어 4. 유압 에너지의 저장 정답은 3. 유량 분배 및 제어 36. 작동류의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우 2. 유압기기의 마모 촉진 3. 작동류의 열화 4. 캐비테이션 현상 정답은 1.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우 37.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 양의 과다 2. 펌프의 베어링 마모 3. 흡입 라인의 막힘 4. 오일의 과부족 정답은 1. 오일 양의 과다 38. 방향 제어 밸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한다 2.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한다 3.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된다 4.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정답은 4.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39. 추갑기의 용도로 맞지 않은 것은 1. 충격 압력의 흡수 2. 보조적 압력원 3. 서지 압력 발생 유도 4. 맥동류의 감쇄 정답은 3. 서지 압력 발생 유도 40. 유압 펌프의 토출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정답은 2. LPM 1. 벽에이터의 심장 유도 4. 결론